Hi guys! 여러분의 듀오링그 가이드 제니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우리 듀오링그 기본반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소개서는요, 일단 기본 정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듀오링그 잉글리시 테스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 듀오링그 기본반의 수강 대상, 어떤 분들이 들으면 적합할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강의만의 특징을 조금 나열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로는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강 혜택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듀오링그 잉글리시 테스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줄여서 우리 DET라고도 많이 하죠. 이 DET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들 지금 준비하려고 듣고 계시겠죠. 자, 그러나 이제 국제학생이나 교육기관들을 위해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온라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웹캠으로 응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은 응시자마다 이 난이도 적용이 다르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적응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시험이라서요. 난이도가 계속 여러분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마다, 여러분 응시하는 분들마다 정해진 세트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조금 적용이 되는 시험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적인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듀얼링고 잉글리시 테스트의 경우에는 본 시험 자체는 60분 이내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빨리 끝나는 시험이 될 수 있고 또 결과도 여러분 되게 스피드합니다. 결과는 48시간 이내에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강 대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반이거든요. 그래서 기본반의 경우에는요. 가장 확실하게 DET 목표 정수를 달성하고 싶은 수강생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반이다 보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최신 문제 유형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파악이나 또는 학습이 필요한 수강생들한테 정말 적합한 강의가 되겠고요. 또 이제 또 이제 강의 자체가 제 강의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길 원하는 학생분들도 사실 웰컴이에요. 내가 무조건 이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분들만 듣는 그런 수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조금 게임처럼 조금 목표를 두고 나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나는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맨날 회화 수업만 들었어. 또는 문법만 계속 공부를 했는데 내가 실제로 이거를 좀 일반적인 점수로 이걸 판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를 좀 보시면서 나의 영어 공부에 목표를 두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의 특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유형, 최신 변경된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특히 기본반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로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저희는 준비하는 거 기출문제 대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빠르고 쉽게 목표 점수를 달성하실 수 있게 이 강의를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실제 시험 화면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보시면서도 당황할 일이 없게 실정감각 익힐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강 혜택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시헌스쿨랩 홈페이지 공부질문하기 게시판에 여러분 1대1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수강을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궁금한 점을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3일 이내에 저나 우리 시헌스쿨랩 연구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점은 이렇게 소통을 해가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원어민 음성 녹음 MP3 음원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 QR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금 안내된 이 내용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가시면 다운로드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듀오링고 기본반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제가 오리엔테이션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